이제 대책이 나왔으니까 요약을 조금 했어요. 오피스텔이라든지 다세대에 해당되는 거죠. 그린벨트에 재건축, 재개발 특별법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정부는 이번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항우 6년간 서울과 수도권에 42만... 급증이 일어나는 지역들이 생기고 하니까 정부가 생각을 한 게 이르면 이번 주에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하겠다. 어떤 내용이 담길까라는 신문이 나왔죠.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겠지만 어떤 게 나올 수 있을까요? 한번 고민을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는 게 좀 좋다 생각합니다. 일단은 확정은 아니지만 공급에 대한 확대가 메인이 될 것 같은데 이런 겁니다. 큰 방향은요. 첫 번째가 기존 주택 거래 수요를 분산시키는 거.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두 번째, 기존 공급을 가속화시키는 거. 더 빠르게 움직이게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신규 공급을 확대하는 거. 이 세 개가 큰 틀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이런 거죠. 첫 번째가 뭐냐. 이거는 2024년 6월 14일 조금 오래된 신문인데 이걸 가져온 이유가 뭐냐면요. 첫 번째는 비아파트 규제 완화 방향성을 가질 수 있어요. 비아파트 같은 경우는 오피스텔이라든지 다세대의 주택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싸고 입지가 좋은 물건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정부가 주는 거예요. 기존 아파트에 수요가 많이 몰려 있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규제를 완전히 없었다가 이거를 풀어줬다가 다시 묶어버렸잖아요. 토끼몰이를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래가 안 되니까 되게 힘들어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풀면 똑같은 서울의 강남, 서초라도 오피스텔이 쌀 수 있잖아요. 싸잖아요. 똑같은 입지를. 그런데 규제가 없고 대출에 대한 규제라든지 주택수에 대한 규제들이 조금 완화가 된다고 하면 수요가 그쪽으로 분산이 되겠죠. 수요가 분산이 되면 가격의 오름의 흐름이 큰 폭으로 오름이 조금은 더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요자들은 상대적으로 싸고 입지가 좋은 물건을 선택할 수 있도록 수요를 분산시키는 전략을 가지는 겁니다. 비아파트 규제에 대한 부분이죠. 그런데 이 수요가 분산이 되면 사실은 가격이 거래량이 증가하니까 가격의 상승폭이 조금 있을 수 있지만 자극은 조금 할 수 있지만 이게 크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오피스텔이 조금은 가격 회복력들이 생기겠죠. 비아파트 같은 경우가 거래가 생기니까. 그리고 그 수요가 아파트 수요가 비주택에도 대체 상품으로 갈 수 있으니까 그 거래량들이 조금 옮겨가면 조금은 그나마 거래량들이 예전만큼보다는 조금 덜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분산을 시키는 정책을 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비아파트에 대한 수요 공급의 확대 방안이 어떤 게 포함이 될 거냐. 1주택자가 주택을 매입을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종부세 같은 경우에 조금 혜택을 준다. 아니면 1주택자에 한해서 오피스텔을 한 개를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주택에 포함을 안 시킨다든지 아니면 다세대 같은 경우는 주택에 포함을 안 시킨다든지 1주택자에 한해서 그렇게 할 수 있죠. 주택에 한 개 있고 한 개를 더 매입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세금에 대한 혜택들을 조금은 자극을 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좀 적극적으로 한다고 하면 취득세에 대한 부분도 오피스텔 취득세랑 양도세에 대한 주택수에 대한 포함시키는 거 이걸 없애야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방향이 나오면 거래 수요에 대한 분산들이 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강력하게 예상이 되는 게 아까 제가 봤던 건데 제가 왜 한 두 달 전에 거를 했냐면 소형주택 신축, 원시 취득 시 50% 감면 원시 취득이 뭔지 아시죠? 아파트나 주택이 처음 지어지면 최초로 내는 취득세가 원시 취득세입니다. 원시 취득세가 50%가 감면이 되는데 신축이죠. 그러니까 신축밖에 포함이 안 되는 거죠. 구축은 포함이 안 되고 신축입니다. 이것도 만약에 원시 취득세 50%로 감면을 한다고 하는 거는 분양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거고 분양시장이 좋은데 왜 활성화시키지 이거는 아마도 지방 쪽에 적용이 될 가능성들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지방에 있는 원시 취득세 50% 감면이라든지 분양시의 금리 혜택 등을 주면서 신규 물건에 대해서 거래가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할 수 있는 방향들이 저는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주택자 측면에서는 주택수에 대한 논의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거는 희박하고 세입자 측면에서도 보증금 반환 보증률이 126%잖아요. 지금 룰 자체가. 이것도 조금은 또 융통스럽게 나올 수 있지만 저번에 그냥 검토해 볼 수는 있다 정도로 맞춰가지고 이것도 조금 나올지는 의문이지만 무주택자의 청약주택에 대한 자격 확대 범위는 조금 더 계속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시 취득의 50% 감면, 분양시의 금리 혜택, 청약 무주택자의 범위 확대 이 정도가 우선은 나올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들고 비주택에 대한 부분들은 주택수에 대한 부분들을 오피스텔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없애주는, 완화해주는 이런 게 좀 나오지 않을까 수요층을 계속 늘리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취득세에 대한 최대 50% 감면을 했는데 우리가 옛날에 이것도 와 이거 진짜 큰 혜택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옛날 시장을 보면 2009년도에도요. 미분양시 신규분양을 주택 취득할 때는 양도세를 완화를 해줬습니다. 한시적으로 했습니다. 한시적으로 할 수밖에 없죠. 법을 바꿔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요겁니다. 지금 지방에 미분양이 되었을 때 취득할 때는 양도세 60%에서 100%를 완화를 해주죠. 그 다음에 방금 우리가 내용하고 읽은 거 비슷한 게 이거예요. 원시 취득시 한 다음에 그 주택을 임대로 공급을 해주면 5년간 발생한 양도세는 50%가 완화하고 이것도 한시법이죠. 이런 식으로 완화가 계속 나옵니다. 그렇죠? 계속 나옵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이겁니다. 지금 여기도 이제 원시 취득세 50% 감면이 아마 포함이 될 가능성이 큰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간접적인 공급들이 좀 나오는 거거든요. 간접적인 공급. 그래서 이런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말한 것처럼 비주택에 대한 부분 주택수와 세금의 방향성들이 조금 나올 가능성들이 크고 그러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기존 주택의 거래 수요가 분산되는 역할을 합니다. 아파트만 수요가 좀 몰린 것들이 오피스텔에도 좀 선택지가 생기니까 분산이 되면서 거래량이 분산되면서 오피스텔은 가격들을 좀 자극할 수 있지만은 아파트는 지금의 폭들을 조금은 버퍼 역할을 하는 거래량들로 조금 나올 수 있는 여지로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게 좀 나올 것 같고 두 번째는 공급을 빨리 해야겠다는 윤활유가 될 수 있는 정책들이 저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 이제 인허가 지연 없앤다. 지금 말 나오고 있는 거죠. 주택정비사업의 획기적인 단축이 얼만큼 획기적일지 모르겠지만요. 지연을 없애서 패스트트랙을 하겠다는 거죠. 지금 원래 정비사업에도 예전에 보면요.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해서 최대 3년을 단축하기 때문에 이거보다 뭐 더 진일보한 거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패스트트랙을 도입을 한다는 거겠죠. 정부에서 주택정비사 획기적으로 인허가 지연을 없애고 단축을 시키겠다. 이게 지금 지연되면서 공급이 지연되는 거잖아요. 인허가 지연이고 공급의 지연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항상 시장이 불안하거나 정치적으로 활용을 하려고 하거나 이럴 때가 되면 이런 공급 정책을 내잖아요. 그리고 항상 얘기 나오는 게 이런 패스트트랙에 도입을 하겠다. 인허가 절차를 빨리 하겠다. 이런 것들이 항상 나옵니다. 옛날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있을 때 절대로 공급 부족을 인정 안 하다가 나중에 결국은 공급 부족을 2020년도 2021년도에 가시화시키면서 인정을 했습니다. 그 인정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2020년도쯤이나 이때쯤에 절차 간소화라든지 건축허가 간소화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옵니다. 인허가를 좀 빨리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걸 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재건축의 1기 신도시에 인허가를 단축을 했듯이 신규 공급을 최대한 빨리 나오는 패스트트랙이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공급을 빨리 할 수 있는 윤활류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 빨리 나온다고 하더라도 공급이 당장 내년까지 뭔가 많이 나오게 되는 것도 아니고 두 번째는 이 공급의 대상 자체가 만약에 도생이라든지 이런 소규모의 주택들만 반영이 된다고 하면 이것도 윤활류 역할을 하긴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공공택지 중심으로 최대한 빨리 뭔가를 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공급 인허가에 대한 부분들 좀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저는 신규 공급에 대한 확대입니다. 신규 공급의 확대는 이런 걸로 나올 수 있겠죠. 그린벨트 해제. 그린벨트 해제는 항상 꺼내는 카드입니다. 박정희 정부에서 만들어낸 그린벨트가 계속 해제가 되었죠. 해제가 되었는데 지금 이 그린벨트는요. 이제 뭐 해제가 필요할 땐 하겠지만요. 너무 정치적으로 많이 이용이 되는 부분들은 조금은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노태우 정부 때 80대 후반에 이제 1기 신도시도 그린벨트를 풀어가지고 만든 거라서 그 결과물이 나온 거고 김대중 정부 때 역대급으로 그린벨트를 많이 풀었어요. 최고 많이 푼 게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부산, 대구, 춘천, 청주, 제주에 그린벨트를 거의 782킬로평방미터 정도를 그냥 풀어버렸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푼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풀었는데 이게 이제 신규 공급 확대에 대한 방안으로 그린벨트를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그린벨트를 선택을 할 때 그린벨트가 서초, 지금 서울 같은 강소, 노원, 은평, 강동, 강남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은 강남하고 강동하고 이런 서초 이런 데서 좀 많이 해제가 됐죠. 실제적으로 해제해서 세곡지구, 네곡지구, 서초에 있는 아파트들도 만들어졌는데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푼다고 하면은 뭐 전국적인 부분으로 보겠지만은 그래도 인프라가 좋은 데를 좀 풀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런데 단점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런 그린벨트를 풀어가지고 만든 데를 보면은 항상 그게 많아요. 임대주택들이 많아요. 하나하면 미사지구 같은 데 보면은 NFH인가? 뭐 이렇게 돼 있는 거는 다 임대주택입니다. 그리고 단지명이 1단지, 12단지, 6단지, 4단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임대주택입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공공에서 그린벨트를 지원하는 만큼 임재주택에 밀집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다행히 그래도 이명박 정부 때 민간에 뭔가를 많이 포션을 좀 줘가지고 민간에서도 주택을 짓게 해가지고 좀 괜찮은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은 우선은 그린벨트를 푼다는 것 자체는 이제 신호를 주는 거고 첫 번째 신호가 공급을 하겠다는 신호를 주는 거고 빨리 할 수 있는 거고 다만 이 공급이 나올 때는 임재주택들이 많은 주택들이 만들어질 거고 지금 상황에서 그린벨트를 만지작 그러면 얻을 수 있는 거는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여건들을 마련하는 겁니다. 신규 공급을 확대하는 거. 그리고 이 공급이 신규 공급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기존 공급들도 우선은 가속화를 시키는 것도 이번에 목표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몇 개 얘기를 한 게 신규 공급을 확대하는 거 그린벨트고 기존 공급을 가속화 시키는 거는 3기 신도시 이미 3기 신도시를 했는데 이 3기 신도시에 대해서 착공을 조금은 빨리 하겠다. 이제 조기에 착공을 해서 좀 심리적인 안정감을 유도하겠다라는 부분들도 이번에 정책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뭐 구체적인 내용들은 제가 말해봤자 이게 틀릴 수 있으니까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이런 내용들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좀 항상 정부에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기 착공, 3기 신도시 조기 착공 혹은 이제 빨리 해서 조기에 본청약 궤도를 만든다. 이제 남양주가 제일 빨리 될 것 같긴 한데 또 이렇게 하는 거는 시기적인 어려움을 조금 심리적으로 안정을 유도하기 위한 부분들이 많아요. 예전에 우리가 GTX 노선도 조기 착공을 했잖아요. 이거는 정치적으로 이용해가지고 표를 많이 얻으려고 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지금 시장이 너무 힘드니까는 이것들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역할로 이런 기존에 있는 공급을 가속화하겠다는 것들을 또 내고 있다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상승 회복이 확산되고 있잖아요. 공급 정책으로 이 심리를 누르려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그리고 결국은 이 지금 이제 이 내용은 속마음은 뭐냐면은 지금 회복의 신호가 있기 때문에 조금 억제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좀 급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지방과 비아파트에 대한 수요에 대해서 수요층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가격의 오름 속도들이 더 져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기존 정책의 속도를 내어서 혹은 신규의 공급과 결합을 해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가격이 안정화될 거라는 심리적 안정감을 착시적으로 바로 낼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좀 준비하고 있고 아마도 이번 주 아니면은 뭐 다음 주 정도에 나올 건데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대책이 나왔으니까 짧게라도 여기에 대한 효과들이 뭐가 있을지 진짜 이게 효력 있게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도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방송을 새롭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번 대책이 아주 그렇게 효과가 있는 정책일지에 대한 부분들 반 정도는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그 효과를 내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겠다. 그 생각이 들고 그냥 느낀 점이 이런 첫 번째는 정부가 이대로 실행할 수 있는 것이 조금 부족할 것 같다. 실행되기 어려운 것도 있다. 왜냐하면 법 개정 사항이 있으니까. 두 번째는 지금 시장이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주요 지역들이 뜨거운 건 사실이구나. 그리고 세 번째는 반면에 비아파트의 매매 전세 공급 그리고 지방에 대한 매매 전세 공급의 시장이 거래가 잘 안되고 심각한 부분도 일부 있어서 이거를 개선해서 거래에 대한 균형을 맞춰야 되겠구나. 이 세 가지를 보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선 한번 보시면은 요약을 조금 했어요. 요약을. 첫 번째는 재건축 재개발 특례에 대해서 법을 제정하겠다. 제정. 어 이 제자가 틀렸네요. 이 제자가 어입니다. 죄송합니다. 제정하겠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제정 내용에는 속도를 높이는 정책을 넣어놓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을 속도를 빨리 하기 위해서 특례법 특별법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고요. 그런데 이게 법을 제정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선도지구 변함이 없다. 그대로 기존 공급은 문제없이 하니까 시장의 불안한 가격들 조금 잡을 수 있으니까 조금 기다리고 안심해라. 라는 시그널을 보낸 거죠. 그래서 착시적 공급으로 심리를 안정시키는 것들을 1단계를 했는데 이거 변함없다. 이거를 얘기하는 거 두 번째 얘기했고요. 세 번째는 비아파트 거래와 공급 문제. 비아파트의 공급 문제와 거래 문제들을 해소하겠다는 건데요. 지금 비아파트에 대한 거래와 인식이 심각합니다. 특히 이제 빌라 사태 때문에 전세 사기. 이 이슈가 조금 많이 커졌죠. 네. 이슈화를 크게 시키면서 그것도 정부에서 이슈화를 조금 크게 시켰죠. 그래서 이 거래와 비아파트 거래에 대한 거래와 여기에 대한 어려움들이 조금 심각하게 사회적 인식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특히 또 지방뿐만 아니라 지방 아파트도 조금 활성화를 더불어 시키는 부분으로 좀 분양권에 대한 부분들 조금 세제에 대한 혜택을 주겠다.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나왔습니다. 그래 비아파트에 대한 거래와 공급 문제 해소와 여기에 플러스 이제 지방에 대한 공급에 대한 부분까지도 조금은 동등히 해가지고 해소를 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공공택지의 미분양의 확약 보증을 하겠다. 그러니까 공공택지에서 미분양이 중공 후에도 미분양이 난 것들 우리가 공급하기로 한 것 약속한 것들 끝까지 이제 약속을 지키겠다. 책임지겠다. 공공이 책임지겠다. 이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서울 그린벨트의 물량으로 추가 보완하겠다. 지금 늘 있어 왔던 심리적 안정책인데요. 아마도 이것도 서울의 강남권 쪽에서 아마 이 그린벨트를 해제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예상이 되고 그래서 그린벨트 우리가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 때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 이명박 정부 때 그 다음에 김대중 정부 때 모든 어떤 정권에서 그린벨트를 다 풀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이 그린벨트와 물량에 대한 부분들을 가장 많이 풀었던 정부가 김대중 정부였습니다. 김대중 정부. 그리고 노무현 정부. 그 다음에 이렇게 쭉쭉 갑니다. 그런데 되게 아이러닉한 게 도 가장 작게 푼 정부가 박근혜 정부입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는 실제로 네 곡지고 세 곡지고 해가지고 그 동네 그린벨트를 푸는 다음에 실제 공급을 내서 그 시기에 자기 임기 내 공급을 낸 사람이 바로 노태우 정부 때도 그랬지만 이명박 정부 때도 그것들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수도권에 어떤 공급에 대한 안정감들을 줄 수 있는 여건들을 마련해서 가격이 조금 안정화됐죠. 그때. 그래서 일단은 그린벨트로 물량을 추가로 풀어서 보완하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제 안심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미분양 해수책 마련하겠다. 비슷한 겁니다. 그리고 이상거래 조사하겠다. 이상거래 조사하겠다. 지금 뜨겁다는 겁니다. 전 정부에서 똑같이 기획조사를 하겠다. 뭐 하겠다. 지금 파견을 해가지고 암행어사로 조사를 하겠다. 이런 걸 많이 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시장이 조금은 과열 분위기로 갈 수 있는 여건이 생길 때 이런 이상거래를 조사하는 겁니다. 시장이 거래가 안 되는데 이상거래를 조사할까요? 안 합니다. 그러면 이걸 반대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게 이상거래를 조사하겠다. 이 말은 시장이 뜨겁다. 이걸로 이제 해석을 해보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이 내용들입니다. 전부. 이 내용으로 요약이 됩니다. 총 7가지 내용이죠. 7가지 내용들을 한번 제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